F.O.T 약간 그냥 스토리 관련된 겁니다 그냥 귀신 보이는 거 Who are you? 아 그거 보고 있는데 나타나나가지고 무서웠어요 7번 내가 아직 못 구했겠죠? 요 어디야? 7번 구해야 되는데 7번 위치 몰라가지고 못 구했던거 같은데 나중에 뭐 어쩌다가 아 7번 잠깐만 구했던거 같은데? 아닌가? 17번인가? 아 그렇구나 어 하지마세요 미안합니다 7번 구한게 아니여 여기가면 루비 나오니까 루비 몇개만 들고옵시다잉 루비 루비 들고오고 저기 가가지고 할거하고 루비가 여기에 있을거거든요 루비가 뭐 이렇게 저공비행하냐 저공 잠수하 뭐라 해야하지 낮게 이렇게 날아다니냐 뭐야 이거 똥인가 요 어디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어 들어가는데가 여기 아닌데 어 들어가는데가 왜 없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여기서 가는거였나? 아 여기네 여기서 제가 루비를 먹었었죠 여기를 내려가면 루비 있거든요 벽에 보면 루비 있을거에요 아 루비 어디갔노? 붉은거 있어야된다 어? 어 잠깐만 왜이런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실수로 실수로 요걸 안넣었네요 모듈 넣어야 됐었는데 안 넣었죠 쿨이 도구 맞나 오케이 위험깊이 이제 500m거든요 좋아요 업그레인거죠 제가 루비 없나 여기 루비 있을걸요 내가 여기서 먹었는데 예전에도 누가 여기에 루비 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내가 여기 루비 찾으러 왔었을때 거기 루비 업 했는데 내가 루비 먹었던거 같은데 예전에 할때 이거 기억난다 누가 약간 이제 자기만의 어디에 루비 장소가 또 자기가 알고있는 장소가 있겠죠? 없다 했었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먹었었는데 여기서 루비 먹었을걸요 제가 다 먹었나? 데가시오 있는데서 먹었었는데잉 예전에도 어 여기 거기네 아까 왔던데 아니야 뭐야 데가시오 거주구 어디야 여기 데가시오 거주구가 아니라 다른데였나 저기 뭐지 처음에 데가시오 거기였나 거기에 루비가 있나 루비 있었는데 데가시오 있는데에 루비 있음 어 무서워요 얘네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먹었던거냐? 먹었지 근데 이거 뭐 먹어봤자 구상이나 쓸데없는거 주니깐 필요 없을거구요 그 200미터 지점에 있는건데 그거 300미터였나 룹 룹 룹 룹 킨 있는 데였나 킨 있는 데였나 아 이거구나 어 뭐야 이건 뭔데 노란색 있는데로 가야겠다 헥 아닌데? 뭐야 이건데요 500미터짜리 아니었는데 에어로젤을 만들때 제가 루비를 썼죠 그 그거 먹은 데가 어디였지? 타임캡슐? 맨날 타임캡슐 먹는다는 거긴데잉 2등장교가 있는 데는 가보구나 타임캡슐 먹은 곳 꺼 꺼 꺼 꺼 뭐야 노란색 따로 있고 구황색은 뭐야 노란색은 어딨는데 근데 주황색 안보인다 같은거죠 이거? 왜 근데 이렇게 두개가 나오지? 무섭게? 아 하지마 하지마 무섭다 개무섭네 왜왜왜 두개지? 무서워요 아 1000미터 남았어 아 근데 어차피 저기 알려진 데가시오 거주구 있는데 가야되니깐 왜 두개로 되있지 근데 무섭게 무서워요 개무서워요 죽어라 나쁜 녀석 쪼놈이 왜 나쁜 녀석이냐 그... 물고기 잡아먹어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아야... 물고기도 잡아먹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데 이렇게 스윽 가도 가끔 그거 있는데 루비 스윽 스윽 가끔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스윽 함은 있음 루비 왠치 그놈 나오는 데인 것 같은데? 불안... 불안... 불안합니다 왠지 그놈 나오... 아 여기네 잠깐만 웰 잠깐 치익수리 불안하니깐 전구... 전구도시네 전구도시 이... 개크네 이거 여기서 뭐 구할 건 없겠죠? 내가 이거 먹었... 먹었던 뭔가... 아 야야야야 미안하다 데이터박스만 먹으면 되거든요 초! 사이클로프트 수업... 수압 보정기 모듈 이런데 이게 반토막나무? 흫 스캐너로는 필요 없고 먹을 거 없나? 섭섭하다이 먹을 거 없나? 아 무서워 들어있는 거 없구요 스윽 어 이거 어떻게 나가지? 여기로 들어가면 돌아옵사 돌아올 수 없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니깐 아이 좀 끼는 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모스를 입구에 대놓고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 루비는 좀 천천히 구해도 되니깐 파밍하는 맛 이게 뭐야 팔인가? 팔인가? 아 뭐야 어 되고 어 여기가 입구 여기가 입구거든요 초! 한번 뜯어볼게요 레이저 졸댕기 징이이이이이이이잉 뜯어놓고 산소 채우고 다시와야겠다 어 뭐야 어? 뭘케 뜯으라는거 이거 됐다 이게 이제 W를 누르면 보통 올라가고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또 그 위로 수영하고 이런건데 이런데 들어오면 화면이 돌아가가지고 뭐 W를 누르면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거나 아니 이쪽으로 간다거나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래갖고 엄청 헷갈려요 드릴팔은 제가 다 모았죠 그것때메 이제 길이 헷갈림 길도 헷갈리지만 이제 그냥 길을 안다해도 돌아갈때 화면이 계속 휙휙 돌아가니까 헷갈려요 오우와 이렇게 문이 맞노 이거 뜯어야 될 문이 와 이래 맞노 이거 문 하나씩 뜯어봅시다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 웬만한거 다 구했을텐데 그래도 혹시나 뭐 스토리에 관련된 그런거라도 있으면 먹기 위해서 뜯어보는거구요 와 데이터박스 먹어주고 이것도 드릴팔이지 그냥 드릴팔이네 어 갈고리팔 이거 필요해 갈고리팔은 필요한겁니다 이건 안열리는거구요 길을 찾을수있는이유 ứng 어허허허... 허허허허허 무서워요 제가 절단기로 뜯은 아 드릴팔이네 갈고리 있어야 되는디 아 W 눌러도 안가줘 뭐야 아 입구가 또 있네? 여기도 입구네요 이게 덜 헷갈릴라나 여기 입구가 일단 숨 한번 쉬고 다시 들어갑시다잉 불안해서 죽을까봐 불안해 죽겠어 PDA 아니죠 아우 이거 화면 돌아가는거 해보신 분만 안다는 그 답답함 어 갈고리팔 구했다 갈고리 다 구했다 왓츠 갈고리가 또 이게 또 메인이라서 뭐하나 열어주구요 다 있는거래 이제 거의 다 구했다는거죠 데이터박스 뭐 열때마다 다있대 여긴디 여기 아닌디 여긴디 갑시다 그래서 먹을거 다 먹었습니다 먹을거 제가 봤을때 다 먹었습니다 먹을거 더 먹을거없고 요거 찾으러가면되요 먹을거없음 전구도시야 자아 어 여기 근처에 외계신전이 있을텐데 아닌가 아닌가 어 귀신만있나 귀신만있으면 괜찮 혹시 룹이 있는지 살짝 봐주구요 잊어버려 으어어 내려가 어 어어어어어어어 맥시멈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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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멈인지 몰랐다 아 여기있네요 아 근데 바로 옆에 묻어있어 뭐야 뭐야 망했다 망했어요 EMP 맞았어 저거 뭐야 EMP 다시 돌아오나요? 일시적으로 나가는거죠 나가는거에요? 어 EMPC 어 근데 나 내 시모스 어딨는지 모르네 어디있음 저기있네요 어 EMPC 개극혐이네 문어한테 EMP 맞아본거 처음인거 같은데 어휴 이거 체력도 까져요 EMP? 아니겠죠? 어? 아 EMP 체력까지면 개오바야 째라 아 뭐야 워프맨도 있어 개무섭네 여기 워프맨에다가 EMP에다가 저거 어떻게 먹어야되지 아 저기로 가 이 문어야 미딘문어 계속 쫓아오네 이 미딘문어 나 워프맨 신경써야되는데 워프맨 개무서운데 한 대 맞으면 죽을거라서 저거 쟤가 지압에다가 소환해놓고 그냥 한번 포숑하면 저는 그냥 나가리 되거든요 게임 아 저 워프맨씨 아 근데 이거 멀리 되면 산소 모자라 바로 옆에 대야돼 산소 모자라 아 저놈 짜증나 저거 어떡하지 날 봤나? 아 이거 문어가 원래 여기에 있었던거 같긴 한데 나 문어한테 한번도 EMP 맞은적 없긴 한데 나 문어한테 한번도 EMP 맞은적 없긴 한데 게무섭네 문어 문어 개무서우네 빨리 시간이 없어 무서워 죽겠다 진짜 하드코어 모드만 아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쫄진 않았을텐데 이렇게까지 쫄진 않았을텐데 하드코어가 무섭긴 무서워요 이거 원래 못들어갔나요? 원래 못들어갔나? 위에서 들어갔는데 아악! 흐흐흐흐흐흐흐 천마 개무서움 여기로 들어가는건가? 이거 어디로 들어가지? 원래 못들어갔나? 들어갈 수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디? 이건가? 입구가? 저건거 같네 해치 이거였던거 같은데? 정답 먹을거 구하러 아 이거 스캔할 수 있다 맞다 외계 생물 정리시설 깨물고기 할 수 있는거 아 뭐야 데이터박스 아 역시 또 있는거에요 데이터박스 뭐야 이거 살살 어 뭐야 나가야되거든요? 여기서는 나가는 길 없어요? 없네? 살살해라 왜이렇게 엠피를 쏘으냐 개무섭게 엠피 좀 그만 쏘아 임마 먹을거 다 먹음 어 이거 생명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얘? 이거 생명체 알? 이거 귀..귀요미였던거 같은데? 아닌가? 귀요미 생명체 알같이 생겼는데? 귀요미 아님? 이거 나중에 그 외계 신전에서도 먹을 수 있고 여기서도 룩이 아냐? 아 아니네 이거 와이레마니 가는 길에 좀 주워갑시다 템창을 꽉 채워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함 꽉 채워가야해 가야해 쩋 바 뭐가 이거 뭐고 뭐고 이거 와아! 큰일날 뻔했다잉 와아씨 벽에 끼어있던 놈 주제에 어어어 정말 왜이렇게 이거 좋아해요? 시모스? 개짜증나네 칼로 찢어 죽여야되나 저걸 쒸 하드코어 난이도 안할때는 막 저거 막 때리고 그랬는데 하드코어 난이도라서 참는다 아야 참는다아 조심해라 생존 난이도였으면 칼로 한번 찔러보고 했을텐데 하아 이렇게 쫄보가 되다니 근데 쫄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서오 쫄보가 될 수 밖에 없어 우라늄 좀 더 챙겨가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오는건데 루비도 챙겨야되니까 요거까지만 챙기고 루비 챙기러 갈게요 그냥 템창 어차피 없으면 안되니까 더 필요할라나? 이거 원자력발전소 할때 이거 건설할때 이거 필요했던거 같은데 우라늄 이거 물고기 다 죽어라! 올라가는 길이 없나? 킨한테 가야되거든요 이제 어 막힌길 같은데 막힌길이 어딨어 이렇게 가서 올라가면 되겠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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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없나요? 어어? 에바야? 왔던데 같은데? 올라가는데 없나? 킨 요 바로 옆에 있는데 오 잠깐만 어어? 아 이거 도는거잖아 그냥 한바퀴 이럴씨 여보세요 여기로 꼭 나가서 올라가야되나요? 어 귀찮귀찮아안 여기가 나가는 길인가보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킨한테 가가지고 어? 루비 여기있네요 룹룹! 루비 득템 여기에 루비가 있다는 말은 이 주변에 루비가 조금 있을거라는 뜻 루비 아이가? 아니구요 킨한테 갑시다 킨한테 가면 좀 더 있을거야 이 밧데리 이거 자동 지열인가 태양열로 그거 하는것도 만들어 줘야 될거 같은데 아우 누워 이거 아이가? 135매난데? 뭐되고 아우 나 입마만 보면 무서워 죽겠어 원콤이라서 맨날 무서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음 쥐앞으로 불러놓고 그냥 싹둑 썰면 사요나라 아이씨 여깁니다 루비가 좀 있어야 될긴데요 덕지덕지 붙어있을텐데 아 그리고 49 남았네 이제 전력 없나 혹시나 혹시나 내가 찾지 못했던 그 그건 없니? 타임캡슈 루비가 이런데 있을텐데 이 뻘근 이거 물고기들 때문에 루비 보이지도 않네 강화 잠수복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 인조 섬유를 만들기 위해선 아 블러드켈프도 갔다와야 된다 이씨 인조 섬유 만들려면 블러드켈프 가갖고 혈 혈류 그거 나무 한 대 치고 와야되는데 루비 더 없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흠 와 이래 어둠노 이거 근데 너무 어두워 너무 무서워요 어두워서 와 이래 어둠노 이거 혈류는 치는거 아니라고요? 아까 심을라 했는데 안 심어지던데 심는데 4칸 필요한거 아닌가? 더 필요한가? 심을라 했는데 안 심어졌어 나무 치는거 아님? 혈류? 아이구 혈류 하나 심을라고 챙겨왔는데 이게 맞네 귀요미 귀요미 알 맞네 이거 귀요미 나 키워야겠다 도전 과제에 이거 있던데 귀요미 이거 부화시키기 도전 과제에도 있음 귀요미 귀요미 완전 용암 광산 있는 데까지 저 쫓아 쫓아오거든요 귀요미 귀요미는 죽지도 않나봐 용암 분출하고 막 이런데도 와가지고 그저 저를 따러 다닙니다 귀엽게 템창 꽉 채워가고 싶은데 여기도 있다 아 아니네 석영이네 내 눈에만 안보이나 더이상 안보이는거 같은데 룹 룹 용암 지대 가면 룹이같이 들게 많죠 쓰읍 더이상 못찾겠음 지금 몇개 모았지? 다섯개 모았어? 쓰읍 더 필요없겠죠? 크흐흫 귀찮아 찾기 그 찾기 귀찮아 더 필요없겠지?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더 필요없을거라는 위안을 삼으며 집으로 돌아갈 생각 석회석 강맥을 부수는 이유는 굴이라도 좀 구해갈까 싶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똥 아니야 이거? 아 아니네 드라군들 똥 싸는데도 있는데 오늘 안가본지 오래됐음 집에서 혈류 그러면 키워야되는데 재배해야되는데 혈류 혈류 혈류가 제가 거기 넣을라 했었는데 그 야외 재배기에 어 느낌이 왠지 그놈 쎄한데 그놈 느낌 아까 심어놨어야되는데 아까 내 칸 비워가지고 넣었거든요? 안들어가던데 마우스 클릭 계속 했는데 안들어갔었음 혈류 성장속도가 느리다고요? 한숨 자면 됨 흫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됨 성장속도가 느릴땐 성장을 촉진시켜주면 되죠 흫 야외 재배기 하나 더 만들어서 쎄거 만들어가지고 혈류 좀 넣어봐야겠다 흫 일단 주차해놓고 룹이 구해왔거든요 그러면 룹이 구해왔거든요 이제 뭐 만들라고 룹이들 아 어 룹이 뭐 땜에 들고왔지 아 기억났다 요거 잠수 잠수 플라스틸 두개 필요하다고 일단 올라가서 밥부터 먹읍시다 두개 왜왜왜 세개 먹고 일번으로 자르고 네개 집어넣고 그리고 외계인 격리실 만들어야되나 귀찮네 또 만들라고 하니까 또 귀찮네요 외계 격리실 일단은 건축기 여기다가 하나 만들면 되니까 야 야외재배기 야외에에에에에 요거거든요 뭐고양 간다 에라게 요기 세워놓고 여기다가 혈류를 넣으면 된다 이거죠 어이리 넣었는데 네칸짜리 했거든요 스읍 그거왜안댔지 혈류 있어요 어 됐다 뭐야 여기는 왜 안돼 이런거랑 같이 심으면 안되나 나무라서 그런가 아까 4칸 해놓고 이렇게 넣을때는 안되더만 일단 모듈 빼서 잠수 모듈 최대까지 늘려야 그 블러드 켈프 가가지고 제가 그걸 해올수 있죠 이제 재료들 아잇재길 구해와야되거든요 플라스틸 2개가 없다 티타늄 어디갔어 됐고 리튬 내 많이 모아놨잖아 리튬 요렇게 해서 플라스틸 티타늄 2개 만들고 리튬 가지고 플라스틸 2개 만들구요 드디어 시모스는 이제 잠수 깊이 풀업 된거거든요 더이상 업그레이드 할수가 없습니다 시모스는 900미터까진가 될거에요 이게 잠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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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꺼내라 집어넣고 900미터까지 잠수가 가능할듯 여기다 900미터까지 이제 이게 이제 시모스의 최대 잠수 깊이고 이제 프라운슈트랑 그거 만들려면 저기 가야되네 그거 저기 뭐야 휴대용 탑승물 그거 하는거 챙겨옵시다 그래야겠다 여기가서 휴대용 탑승물 저거 해올게요 수거 해올게요 수거 거기서 프라운슈트 만들고 어 그 친구 이름 뭐죠 사이클롭스 고것도 이제 재료 구해야됩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또 하 노가다 노가다 가다 가다 노가다 그냥 음충해야되는데 요거 일단 수거해올게요 멈춰 포장 포장 이사하자 잠깐만 내가 여기에 아까 뭐 좀 넣어놨던거 같은데 아닌가? 라디오 들을거 들어주고 없네 알테라 본부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대화가 빨리돼 이거 함장실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나 아닌가요? 그러네 2679 함장실 비번 알려줬거든요 함장실 비번 알았어요 템 좀 챙겨서 함장실 한 번 갔다 와야겠다 우리 집으로 일단 가고요 함장실 비번을 알아냈습니다 스스로 오라고 막 그러던데 방금 우전해서 좀 구해주지 썸비 모드 날라간 이 마당에 구해주지 일단 함장실 가는 거랑 그리고 이제 휴대용 탈 것 이거 회수했으니까 이게 지상에 아마 떠야될텐데 지상에 떠있어야 되는 거 있거든요 잠시만요 요거 앗 올라보죠 재료가 뭐 필요한지 한 번 삭 살펴봅시다 이제 아 에어로젤은 있어요 다이아도 있고 납도 있고 강화유리 있고 플라스틸 두 개는 만들면 되고 플라스틸 두 개 세 개 고급 배선 도구까지 유난류랑 그냥 노가다의 시작이구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그 청사지는 탭 눌러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가다만 해오면 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노가다만 해오면 된다 가다가다 노가다만 극혐 이거 주차해놓고 그러면 함장실 먼저 갔다옵시다 밥이랑 물 하나만 챙겨서 함장실 한 번만 갔다와야 될 듯 물 두 개 있고 집어넣을 것 없나 이거 그냥 넣어도 되죠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고 미역을 뜯어와서 넣으면 좀 더 오래 갈라나 너무 귀찮아서 매번 이거 넣는 게 원자력 발전 지열발전 그런 것도 있던데 너무 먼 미래가 아이구 하이이이이 이거 그것 창도 너무 많이 부족하다잉 미역 뜯어갑니다 다섯 개밖에 안 돼서 써야 될 건 너무 많은데 다섯 개밖에 안 되네 배터리도 좀 갈아줍시다 내놔 내아 내놔 너무 많이 썼스 내놔 내놔 놈 안있어쓰 놈 안있어쓰 놈 안있어쓰 가로 오 왜 100% 짜리가 왜있어 아 안 바꿨구나 미역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되네 미역을 저장해놔야겠다 매번 넣기가 너무 귀찮아 어 제발 아하 이럴수가 미역하나 버려야될 듯 버려 아 먹었네 그래 미역 몸에 좋아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이란다 많이많이 먹으렴 초 촉 촉 촉 촉 됐다 배만 채워가도 무난하게 될테니 함장실 가면 되겠지 함장실 갑니다 함장실 장실 장실 함장실 소화기 필요없겠죠 가자 함장실 아 하이 너무 낮게 지었어 이씨 장실 장실 함장실 어디있노 오로라오 화멘투 감 돌리바라 어디있노 일로 갑시다 오로라오 여기 있습니다 함장실 비버 날았으니까 함장실 열고 또다시 저는 노가다의 늪에 빠져야됩니다 일단 프라운스트 사이클롭스 그러고 거기에 넣어야 될 그 모듈들 그거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거 타고 아마 블러드 케이프 거기 들어가야될거에요 이게 잠수가 이제 900미터까지 되기 때문에 아 납 남정석 납정석인가 남정석 그거 빼고는 이제 모든 재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정석 구해가지고 프라운스트 업글 하거나 아니면 사이클롭스 업글 해가지고 그 정석이 구하러 1100미터까지 내려가야될거에요 1200미터인가 가가지고 정석이 구해서 뭐 또 업글할거 업글하고 그러고 스토리 진행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정말 길어요 하하 썸비모 이후로 결국에 노가다 말고는 할게 없음 스토리 진행이 되는게 없어요 노가다만 계속해야됨 근데 혹시나 혹시라도 그 납정석 구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블러드 켈프에 저 뭐야 아니지 전진기지를 건설하려한다 그럼 그 노가다가 배가 되는거죠 여기 이제 방사능 이제 안나오죠 그냥 가도 되죠 방사능 보호복 필요없잖아 내가 다 막았는데 방사능 나오는거 잠수함 잠수함 업그레이드 했다구요 네 900 수심 900m까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얘는 이제 뭐 태양열로 자동으로 밧데리 충전하는거나 그런거 말고는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모듈을 넣을 수 있는게 4칸밖에 없어서 창고는 좀 있어야되고 뭐 태양열로 밧데리 채우는거나 아니면 그거 데미지 좀 그 딴달하게 만드는거라 해야되나 데미지 좀 덜 받는거 그런거 업그레이드하는거 말고는 더 이상 크게 할거 없긴합니다 얘는 업그레이드 내려 띠라 아하 여기 프레임드랍 구간인데 너무나 귀차안 함장실 일단 열고옵시다 너무나 귀차안 프레임드랍 극혐 나중에 함장실가서 쓸데없는 웨이포인트 좀 지워놔야되겠다 웨이포인트들 쓸데없는거 지워놓겠습니다 2등장격힌 지금 표시되있거든요 지워놔야되요 총총총총 총총 아 이게임 또 열심히 하다보니까 눈아프다 원래 이게 눈이 많이 아픈 게임이었나 눈이 또 실입니다 여기서 한번에 뛰어내려가야되거든요 호잇짜 좋았어요 요 문 열려오 오케이 열려있고 다시 열려고 막 비번치고 이러는거면 너무 귀찮으니깐 어 저기 이거 하나있네 아야 구상이냐 물이네 게이드 20 채워주는걸텐데 이거 함장실로 장실장실 함장실 어디지 엔진실 여기였나 여기였나 어 여기맞다 여기맞아요 프라운슈트 선착장이 있는데가 아마 그럴겁니다 함장실입고 할거에요 그렇지 여기맞아 함장님 계십니까 함장님 어 또 라디오 왔구요 함장 님실이 여기서 왼쪽인가 정답 비번 뭐야 2679 둘여섯 일곱 아홉 열려라 참깨 오픈 더 도어 데이터 터미널 다운받구요 알테라 본부 최근 수신된 요금 요금 구했음 PDA 데이터 또 먹어주구요 함장에 겟러옥 그 말고는 뭐 먹을거 없죠 이런 뽀로라오 축소 모형기 정도 어 온김에 가방하나 들고갈까 가방이나 들고가실 탬창 탬창도 남는데 좋은데요 그 집에 그래서 창고 대신에 그냥 길바다가다가 가방 놔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돼 게이득이에요 가방도 없나 가방 많을텐데 차 뭐야 아니 빠뜨리가 있네 내가 빠뜨리 안 먹은 것도 있네요 주스 이거를 놓쳤다고 가방 찝어서 집에 들고 가야겠다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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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집에 갖다 놓을게요 마 네 네개나 구했거든요 가방이 뭐 이거 저거 넣고 다니면 될 듯 갑시다 구할거다 구했습니 더이상 먹을 것도 없고 여기 다 털어먹었음 가 물을 아니네 얼른 얼른얼른 얼른얼른 잠깐 없앤다고 하는거 없애고 이거 먹었죠 어 필요없어 데가시오 거주고 제가 다 파밍했잖아요 그죠 필요없어 문어이는 거기 무서워서 다시 가지도 못하겠어 문어들 EMP 너무 빡세 어 엔진파편이 여기 있었네 괜히 열심히 찾았잖아 저기에도 있었네요 기타늄이나 구해가는거지 겸사겸사 뛰어 가자 집으로 돌아갑시다 드디어 아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어요? 뭐 랜덤이야? 역시 랜덤게임이구만 가자 어 근데 처음에 왔을때 없었던거 같은데 있었으면 스캔 모양이 났지 않았을까요? 뭐 안났던거 같은데 어 아 아 돌다라져요 아 아 아 아 이거 뛸때가 제일 오금저리는 그런 장면 뛰어내렸는데 레비아탄이 있으면 진짜 심장을 부둥켜앉지 않겠나 집에 갑시자 가다가 레비아탄한테 뭐 물려가지고 심호우스가 막 파괴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이거 파괴되면 여기에 있는 이것도 다 다시 만들어야되죠 이거 잠수모듈 그러지않나 파괴된적이 예전에 한번 있는데 기억이 안났네 아 모듈 날아가져 와 개극혐이야 맞아 그랬던거 같애 개노가다 했던거 같은데 그래서 절대 파괴되면 안됩니다 넘나 귀찬 사이클롭스 내가 날아가 날라가가지고 내가 6시간 동안 사이클롭스 만드는 노가다 하고 뭐 사이클롭스 모듈 만들고 그랬는데 사라져가지고 6시간 전에 로 그때 그 생존 모드 할때 제일 처음에 롤백 해가지고 다시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6시간인지 9시간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그런적이 있었지 그럼 진짜 진짜 스트레스 받은 노가다 다시 할 생각하면 답도 없어요 어느 세월에 몇시간 동안 한걸 다시 만들라면 진짜 답답함 위치를 알아도 그거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왕 뭐래저래 자네가 많죠 근데 이제 난 내가 봤을때 필요한거 진짜 다 구했는데 일단 프라운슈트 갈고리 다 구했죠 시모스 뭐 관련된거 거의 다 찾았죠 더 필요한거 없잖아 프라운슈트는 갈고리랑 또 뭐 필요하지 갈고리만 있으면 되는거 아냐 찍힝 해가지고 날라가는거 그랬던거 같은데 갈고리랑 드릴? 갈고리만 있으면 됐던거 같은데 갈고리가 메인이니까 프라운슈트는 그걸로 먼데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오른거니깐 갈고리만 있어도 될거에요 청려건 이런것도 필요없음 오직 갈고리 수리라도 좀 해놔야겠다 수리해놓고 어이짜 이건 뭐 차 주차듯이 좀 빡세다 주차기가 슬슬 블러드오일이 혈류가 어 가방 여기다가 그냥 창고처럼 이거 뭐 떨궈요? 가방? 어? 떨궐 수 있지않나? 어 떨궐 수 있잖아 맞어 정답 떨궐 수 있죠 역시 그냥 이걸 창고로 쓰면 됩니다 그냥 대형 가방 이거 여기다가 그냥 아이템 넣어놓으면 돼요 혈류 이제 만들어졌을텐데 조금씩 옆에 알맹이 친구야? 아직도 안나왔다고? 어 나왔네 하나 혈류 하나 먹고 더 좋아 더 없냐? 습 섭섭하다 그래서 혈류가 새게 되면 블러드 캘프 가서 구해오는게 더 빠르겠다 그래 마무리맞아 일단 이거 넣어놓구요 이게 칸이 얼마 안되네 일단 잡시다 자고 일어나면 또 혈류가 생길테니까 자 잡시다 잘 안되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